야, 이 차 어떻게 된 거야? 어, 뺑소니 차? 아, 주인 찾았어? 이 차! 어디서 봤어? 말했잖아! 내 입간판 치고 튀었다고 이 차에 탄 놈이! 야, 너 뺑소니 나간 거 정말이야? 어, 언니? 속고만 살았나? 내가 경찰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으로 뭐예요? 앞으로 이 차 또 나타나면 나한테 꼭 연락해, 알겠어? 오빠, 정체가 뭐야? 대체 그 차가 뭔데 저래? 귀신이 경찰청 들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뭐야? 이렇게 될 줄 알았구나? 이것 봐 잘생긴 오빠 양시온 언니랑 대체 무슨 사이인 거야? 혹시 저 언니한테 원한 같은 거 있어? 사랑하는 여자야 뭐?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논ξ이 사이인 거야? 이 논ξ이 사이인 거야? 왜 그렇게 될까? 이 논 prophecy